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강의 이어갈지 강의 자료 한번 띄워볼게요.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 써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할 거라고 써놨고요. 영어 단어 조금 알고 있어요. 영어 문장도 딱 보면 좀 읽힙니다. 그리고 어디서 영어가 들려오면 몇 단어가 뜨문뜨문 들리기는 하는데 막상 내가 말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오늘 배울 것들이 내용이 굉장히 좀 쉬워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 보면요. 오늘 배울 30개의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짧아요. 딱 네 단어로만 이루어진 초간단 영어 회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수준이냐? Can I try it? How far is it? 빨간 색깔이 있는 거예요. How was your trip? That's what I thought. 뭐 이 정도로 아주 짧게 짧게 내 생각 말할 수 있는 문장들 30개 저랑 같이 배워볼 거고요. 저랑 공부하면서 좀 큰 목표를 좀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이 중에서 한 7, 8문장 정도는 내가 외워버리겠어 라고 목표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저기 유튜브 쓸데없는 거 보느니 이지쌤 목소리 들으면서 영어 공부나 해야지 하시는 분들 편한 마음으로 들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배울 문장은요. I have no idea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 언제 쓰냐면요. 제가 밑에 써놨죠? 전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어, 야 지금 몇 시야? 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어, 나 지금 나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뭐 이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이야? 어, 나 잘 모르겠어. 그 사람 어디 갔어? 어, 나 진짜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I don't know 라는 표현이 있어요. I don't know. 네, 물론 그걸로 써도 괜찮고 그것도 의미가 잘 통합니다. 어, 근데 이제 I don't know 보다 조금 더 많은 빈도로 쓰이는 게 I have no idea에요. 진짜 내가 뭐 아주 시계를 본 지 오래돼서 전혀 몇 시인지 모르겠다든지 이 물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지 전혀 모르고 얘기했을 땐 I don't know 보다 아, 나 진짜 잘 모르겠어. 라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I don't know 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국 분들은요, 이 표현 잘 못 쓰는데요.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I don't know 라고 해요. I don't know. 근데 I have no idea. 나 진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지? 우리가 비동사 going to 그죠, 미래에 어떤 거 한다는 걸 어, will 대신해서 많이 비동사 going to 써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뭔가 모르실 때 I don't know 대신에 I have no idea 써주시면 영어 연습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그죠? I have,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No idea. 아무 생각도 없는 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고요.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요. Do you like i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Do you, 당신이 어떤지 질문하고 싶을 때 우리 Do you 라고 질문하고요. Like, 좋아하다. It, 그걸 좋아하다. 라고 쓰여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줬어요. 선물 딱 주고 나서 사람이 딱 받을 때 어, 그거 어때?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들어 또 언제 쓸까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행 가서 어떤 물건을 친구가 샀어요. 어, 그거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Do you like it? 내지는 How do you like it? 이라고 해서 어, 그 요리 어때?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상대방한테 그거 마음에 들어. 너 그거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할게요.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어, 다음 장에 보면요. What do you mean?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mean 하면은 어떤 뜻이죠? M-E-A-N mean? 네. 의미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mean이요. 의미하다 이고요. 뭐 우리 예전에 어떤 거 배웠었냐면요. I didn't mean it. 이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다시 천천히요. I didn't mean it. 나 그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나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뜻을 쓸 때 우리 요거 썼었고요. 요번에는 누군가 어떤 말을 했는데 어, 그 당신이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mean.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무엇을, do you, 당신은, mean, 의미하세요. What do you mean? 요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어, 조금 더 정확히 하려면 What do you mean by that? 어, by는 수단이죠. 그걸로, that, 그것으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라는 긴 문장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what do you mean? 이라고만 하셔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우리 되물을 때 있죠.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말씀인지 그 의미를 물어볼 때 요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비슷한 형식이에요. What do you want? 라는 문장이고요. 어, 이 what do you want?도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어, what, 무엇을, do you, 당신이, want, 원하나요? 라고요. 어, 요거 보면요, 제가 밑에다가 뭐, from me, for your birthday, to do, to win. 뭐, 요런 것처럼 조그만 글씨 써놨는데 일단, 요, what do you want?만 가지고도 문장이 돼요. what do you want?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너, 뭘 원해? 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뭐, 너 생일 선물로 원하는 게 뭐야? 뭐, 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우리 질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쓸 수 있고요. 어, 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보자면 제가 밑에다 조그맣게 쓴 거 붙여볼게요. what do you want from me? 무슨 뜻일까요? what do you want from me? from 어디어디로부터, 그죠? me, 나로부터 원하는 게 뭐야?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려면요. what do you want from me?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for, 무엇을 위해서, your birthday, 당신 생일을 위해서, what do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죠? 어, 너 생일 선물로 뭘 원해? 라고 해서 what do you want for? 써주시면 어떤 거를 위해서, 어떤 거일 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what do you want to do? 요것도 많이 우리 외웠었죠.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what do you want to eat? 너 먹고 싶은 게 뭐야? 와 같이 이, what do you want? 를 그 뼈대 삼아서 문장이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what do you want?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오늘 구매하면 평생 무료 수강이라고 나와 있죠. 어, 7월 20일부터 7월 26일, 그러니까 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제가, 저희가 수목금, 월화 이렇게 5일 동안 평생 수강권 판매하고 있고요. 어,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네, 어,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 가격 나와 있어요. 친절한 영어 교실, 어, 자주,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릴게요. 요, 이제 7권 책 가지고 공부하시는 건데요. 1년이 39만 9천원, 2년은 47만 9천원, 3년은 53만 9천원짜리 교육 과정이고요. 어, 이게 3년 하면 53만 9천원인데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네, 어, 요즘에 지금 팔고 있는 요 평생 수강권 같은 경우는요. 39만 9천원에, 네, 평생 동안 수강하실 수 있는 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권보다도 싸고 3년권보다도 싸고요. 뭐, 저희가 이제 아주 종종 요 평생 수강권 판매하고 있는데요. 내가 평생 수강권 그동안 구매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요. 고객센터 02-6375-0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댓글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친절한 영어 교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끝나고 전화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맘 딱 먹었을 때 그때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서 바로 우리 강의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배울 거는요. Can I try it? 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try 하면은 어떤 뜻이죠? 네, 노력하다, 시도하다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떤 걸 너무 노력하는 거 try예요. 그냥 재미삼아 한 번 해보는 거 try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 바로 try가 되겠고요. Can I try it? 이라고 하면 그 eat이 무어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예전에 캠핑 갔더니 아이들, 뭐, 이렇게 타는 놀이기구 같은 조그만 놀이기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저 이거 한 번 타봐도 될까요? 어, Can I try it? 이에요. 어, 내가 어떤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오더니, 어, 저 이거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Can I try it? 그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한 번 해봐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Can I try it? 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두 번째 뜻 보면요. 한 번 먹어봐도 될까요? 인데요. 네, 이 eat이 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누가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딱 옆에 가서 Can I try it?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try는 한 번 먹어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ry가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한 번 써본다든지, 한 번 먹어본다든지 할 때 어, 저 이거 한 번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Can I try it? 이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따라해볼까요? Can I try it? Can I try it?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조그맣게 Can I try it on? 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Try it 뒤에 on 써놨는데 이 on 하면 try on은 그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 삼아서 한 번 입어보는 걸 try 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저 이거 한 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가게에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옷가게 가면요. 그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Can I try it on? 이라고 말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면요. I got up early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got up 하면 무슨 뜻이죠? 네, get up 하면 일어나다예요. 그죠? get up의 과거형, got up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됐고요. early, 일찍이라는 표현을 하면요. I got up early. 저는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뜻, 뭐, 추가하고 싶으면요. I got up early today. 라고 today까지 붙여주셔도 괜찮고요. 대부분 우리가 일어나는 건 과거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I got up 표현이 I get up보다 훨씬 많이 쓰여요. 그죠? 한 번 따라해볼게요. 아, 나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I got up early. I got up early.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에는요. It was an accident.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accident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그건 사고였어요. 라고 제가 써놨죠. accident는요. 사고라는 뜻이에요. 사고. 어, 그래서 어,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실수를 딱 했어요. 근데, 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면 사과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의로 그런 거면 나쁜 놈인데 어, 누군가는 피해를 줬어요. 근데, 뭐, 물을 쏟았어요? 커피를 쏟았어요? 아니면 뭐, 차를 박치게 했어요? 근데, 아, 죄송해요. 근데, 아, 그거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고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어, 우리 사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그 사고라는 단어는요. accident예요. accident. 어, 저랑 같이 영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accident. accident.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아, 그거 과거의 일이죠. 그거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단순 사고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it was an accident. it was an accident. 여기 왜 언붙었죠? 그죠?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언붙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요. I want some coffee. 어, 요거는 이제 저희, 저랑 이제 같이 사는 저희 이제 집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I want some coffee. 아침에 일어나면 늘 커피를 찾습니다. 커피를 안 먹으면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 커피 이제 뭐, 휴일이나 이렇게 저랑 같이 뭐 일어나면은 늘 커피 이제 저희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어, 저도 이제 커피에 그러다 보니까 살짝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커피를 먹습니다. 점심 먹고는 커피를 거의 잘 먹지 않아요. 점심 먹고 커피 먹으면 밤에 잠이 좀 잘 안 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러기도 했거든요. 커피, 이제 그 믹스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군대 있을 때 뭐, 더 어릴 때는 커피를 사발로 먹어도 아, 지금 자야지. 그러면은 바로 잤는데 요새는 막 3시, 2시, 4시 이때 커피 한 잔 하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생각해보면 아, 오늘 커피 먹었구나 해서 가급적이면 점심 식사 전에 커피를 먹는데 아, 나 커피 마실래? 마실래? I,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I want to drink some coffee 내지는요. I would like to 그죠? 배웠던 거 I don't like to drink some coffee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 나 커피 커피 고파 그죠? 배고파랑 합친 거죠. 아, 나 커피 고파 커피 먹고 싶어 커피 마실래? 그냥 간단하게 I want some coffee 라고 표현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게요. 아, 커피 마시고 싶다. I want some coffee I want some coffee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은요. 다음 장에 있는 How do you do?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표현이고요. 사실 요즘은 요즘은 뭐 How do you do? 라는 표현 잘 모르겠어요.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영어 처음 배울 때 저도 배웠던 말이기도 해요. How do you do? 라고 하면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게 돼요. 요거랑 비슷한 말 있었거든요. What do you do? 도 있었죠. 네, 요 What do you do? 정중하게 Nice to meet you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Nice to meet you. 그거보다 뭔가 조금 더 정중하고 격식 있게 물어보는 자리에서 딱 이렇게 느끼하게 How do you do?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치 What do you do? 처럼 How do you do? 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영어 문장 자체가 지닌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냥 한번 보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요. I'd like to go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I'd like to 뭐죠? 어떤 거?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I'd like to 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우리 어디 갈래? 아니면 어디 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했을 때 어 나 가고 싶어요. I'd like to go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랑 수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I'd like to 여기 들어가 있는 d는요. would 예요. would 요거 이제 발음 발음 그냥 쉽게 우리 나무 우드 있죠? 우드 우드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d like to go 요 표현 그냥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오늘은 좀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I didn't say anyth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요거 해석 한번 해보세요. I didn't say anything 일단 I didn't 이니까 과거예요. say니까 과거에 내가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anything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라고 돼 있어요. I didn't say 하고 something 뭐 이런 거 쓰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렇죠? something anything 둘 다 이제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something은 긍정적인 문장에서 쓰고요. anything은 부정적인 문장에서 씁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I didn't say anything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요거 이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남편이랑 부인이랑 어디 이제 부부 모임 같은 경우 가면은 보통 이제 남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죠. 술 한 잔 하고 나면 막 얘기하면은 막 이제 혼나 혼나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I didn't say anything 나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죠? 무슨 말인가 했죠? I didn't say anything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보면 what do you think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거 배웠어요. 뭐 배웠죠? what are you thinking 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what are you thinking 이랑 what are you think 랑 뭐가 다릅니까? 네. 첫 번째 what do you think 는요 일반 동사만 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너 어떤 생각해 라는 문장이고요. what are you thinking 은요 비동사도 쓰였고 현재 진행형도 쓰였어요. 그 밑에 제가 비교라고 해서 what are you thinking 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당신은 무슨 생각하는 중이에요 라는 문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의 뜻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what are you thinking 2번 제가 설명드린 what are you thinking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이렇게 멍때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 뭐라고 하죠? 야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하는 중이야 가 바로 what are you thinking 이고요. what do you think 는요 당신은 무엇을 생각해 조금만 바꿔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지쌤에 대해서 친절한 영어교실에 대해서 what do you think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게 what do you think 입니다. 영어 조금 배우시다 보면요 이 두 개가 막 혼재가 돼요. what do you think 랑 what are you thinking 이랑 혼재가 되는데 다시 한 번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해 what are you thinking 너 무슨 생각 중이야 라고 해서 두 개가 뜻이 좀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네 생각은 어때 너 어떻게 생각해 요렇게 물어봅니다.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 보면요 don't be so seriou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don't be so serious 에서 serious는 뭔가 이제 심각한 진지한 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제가 이제 채널 하나 더 있어요. 친절한 대학 기초 영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외래어 강의를 60강도 넘게 엄청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외래어도 없고 그거 만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아예 영어 읽기부터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 라고 해서 처음 딱 영어 읽기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해서 딱 올렸어요. 근데 어 제 편집을 이제 제 친척 동생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그런 실수는 안 하는데 가끔 편집할 때 이제 뭐 슬라이드 하나씩 빼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녀석이 완전 원본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제가 여기 딱 카메라 켜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웃어도 보고 표정도 막 웃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찍기 전에 막 하고 막 목 아프면 막 퇴퇴퇴도 하고 막 물도 먹고 막 하는데 그 원본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제가 아침에 그거를 인지하고 인지한 시간이 오전 9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게 이제 사실 제때 올라가야 그게 이제 잘 되는데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완전 막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던 카메라 뒷모습이 보여진 거기 때문에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뭐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don't be so serious 그런 경우 얘기해요. 근데 거기 보면 댓글에 괜찮아요. 선생님이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의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진짜 위로가 많이 됐어요. 뭐 인간적인 모습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저도 가끔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야 이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앞에서 그 강의를 하면서 살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심각한 생각 좀 들 때마다 늘 이제 여러분들 달아주신 댓글들이 가끔씩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영상 그 아무것도 없는 영상 올려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괜찮다고 응원해주신 분들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이거는 진짜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하면서 댓글이 달려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위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좋아요. 좋고요. 저도 이제 어떤 뭐 심각한 상황이 생겨도 Don't be so serious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야기 어 노력 좀 하려고 하구요. 그 아래 보면요 Do you like 베이스볼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쉽죠? 상대방한테 너무 좋아해 물어볼 때 Do you like 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너 이거 좋아해? Do you like it? 아까 배웠죠. Do you like 베이스볼? 너 야구 좋아해? Do you like 사커? 축구 좋아해? Do you like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타는 거 좋아해? 어 저 어 개인적인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상대방한테 좋아하는 거 물어볼 때 이렇게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Do you like 베이스볼? Do you like 베이스볼? 좋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How far is i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가끔씩 이렇게 얘기 드리죠. How 가 어떻게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근데 how 뒤에 형용사가 가 와서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비싸요? 얼마나 뭐해요? 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뒤에 붙으면 얼마나 라고 하우가 해석이 된다. How are you? 잘 지내세요? How is your family? 당신 가족 어때요? 라고 보통 어때요? 하우를 쓰지만 여기는요 How far 붙었어요. Far 은요 먼 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먼가요가 아니라 얼마나 먼가요가 되는 거예요. How far is it? 그거 얼마나 멀어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제가 밑에다가 long big much fast 붙여놨어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How long is it? 그러면 어떤 뜻이 돼요? long 긴이잖아요. 어 그거 얼마나 길어요? 가 되는 거예요. How big is it? 그거 얼마나 큰가요? How much is it? 그거 얼마나 much 가 이제 많은 이란 뜻이니까 그거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돈 얼마나 많이 내야 되냐? 얼마요? 물어볼 때 how much is it? 물어보죠. 마지막에는 how fast is it? is it? is 이즈요? 그거 얼마나 빠른가요?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얼마나 어때요? 물어볼 때 how 어쩌고 is it으로 쓰고요. 오늘 배운 거는요. 저 거기 거기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얼마나 멀어요? 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How far is it? How far is it?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현은요. I have a cold 라는 표현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댓글을 보다가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뭐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 어 라고 하는 녀석 어디 붙이죠? 네 명사를 요거 이제 여러분 대충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아두시면 돼요. 명사를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녀석이랑 셀 수 없는 녀석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책이나 여기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근데 뭐 우리 물 공기 이런 거 셀 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로 나누고요. 셀 수 있는 녀석들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 어 를 붙여요. 책 한 권이요. 어 북이고요. 요거 어 마이크로폰 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 그죠? 뭐 여기 뒤에 있는 뒤에 이제 안 보이시겠죠? 뭐 뭐든지 하나 있으면 보통 셀 수 있는 거는 앞에 어 를 붙여줍니다. 근데 콜 감기거든요. 감기 셀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때 요걸 그냥 감기 걸렸어요. I have a cold 전체를 다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 이제 감기도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한 종류의 어 어 어 콜드가 걸린 거다라고 했던 게 제가 몇 달 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진실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가 감기 걸렸어요. 할 때는요. 앞에 어 를 붙여준다는 거 요 문장 통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 감기 걸렸어요. I have a cold I have a cold 라고 하고요. 열이 있어요. 앞에도 어 붙여요. I have a fever 라고 하거든요. 뭐 감기 걸렸어요. 열나요. 할 때 앞에 어가 붙는다. 선생님 어 안 붙으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왜요? 우리는 외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죠? 그 사람들한테 외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뭐 어 정도는 빼셔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그냥 아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Thank you for coming 이라는 표현이고요. 요건 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외웠으면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고마울 때 Thank you Thanks 아니면 Thank you very much 뭐 정도만 하는데 왜 고마운지 이야기할 때 제가 뒤에다가 For 붙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국에서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면 와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무조건 얘기해요. 진짜 고마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문화인 거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죠. Thank you for coming 하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waiting 이라고 해서 이 뒷자리만 계속 바뀌어요. 뭐 또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calling 뭐 요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은 좀 외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 있는 문장은요. How was your trip? 아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은요. How was your trip? 이라는 문장이에요. How 무슨 뜻이었죠? 어때 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바로 비동서 왔으니까 이번엔 어땡인 거예요. How was 그러니까 어땠어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Your trip 네 여행 어땠어 누가 친구가 여행 갔다 왔던지 예를 들자면 내가 여행에 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만났던 친구가 어디 갔다가 왔대요. 그때 우리 물어볼 수 있죠. 어 그거 여행 어땠어 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뭐 이런 비슷한 표현 우리 많이 알죠. 오늘 하루 어땠어? How was your day? 뭐 오늘 학교 어땠어? How was your class?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어 여행 갔다 온 거 어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좋아요.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I lost my key 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LOST LOST 는 뭔가의 과거형입니다. 뭔가가 뭘까요? 이 LOST는요. LOSE LOSE 잃어버리다 과거형이 바로 LOST LOST 가 돼요. 그래서 I lost 뒤에 내가 잃어버린 거 붙이면요. 나 뭐 잃어버렸어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거든요. 나 키 잃어버렸어. I lost my 키 아니면요. 그 밑에 제가 써놨죠. I lost my cell phone cell phone 이제 핸드폰이에요. 내 핸드폰 잃어버렸어. I lost my passport 나 내 여권 잃어버렸어. 여권 잃어버렸어. 이거 여러 번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 LOST 라는 표현이 그 우리가 여행 평소에는 뭐 많이 쓸 일 없잖아요. 뭐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행 가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문제 생기면 I lost 이거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나 내 키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I lost my 키 좋아요. 그 밑에는요. I had fun today 자 fun 뭐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have랑 fun이랑 어울려가지고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have fun 두 글자로 그냥 have fun 이라고요. 친구들한테 전화하다가 그래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다 와 라고 할 때 have fun 이라고 해요. fun 재미를 즐거움을 have 가지라는 말이죠. 아이가 어디 놀러갔어요? 어 즐기다 와 have fun 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I had fun 이라고 하면 내가 즐거움을 가졌대요. today 오늘이요. 아 오늘 재밌었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했더니 나 오늘 즐거웠어. I have 가 아니라 오늘 아까 있었던 일 그러니까 had 가 되겠죠. 그래서 I had fun today 라고 하면요. 나 오늘 즐거웠어요. 라는 표현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I had fun today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은요. 다음 장 가면요. what did he say 라는 표현 있고요. what 은요. 무엇 did he 그가 뭔가 했나봐요. say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he 자리에 she 도 들어갈 수 있고요. what did john say john 이 어떤 말을 했어? what did 또 뭐 존스 가 뭐라고 했어? what did john say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 야 걔가 뭐래? 걔가 뭐래가 되는 거야. 한국말로 어? 걔가 뭐래? 다만 우리나라 말은 걔라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지만 여기는 얘네들은 성별 구별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뭐라고 한 건지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뭐 예를 들자면 어 내 직장 상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야 그 사람이 그래서 뭐랬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특정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what did he say 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 what did she say? 하면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what did he say? 이 문장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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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where is your office office 사무실이죠? 당신 그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라는 표현이고요. 보통 우리가 where is 라고 하면 어떤 것에 위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your office 놀러가서 누구 만났어요? 너 호텔 어디 있어? where is your hotel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치 물어보는 건 너무 쉽습니다. where is 로 물어보고 따라해볼게요. where is your office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은요. it's time to start 라는 표현이 있어요. it's time 하면요. 어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it is 주어로 쓸 때 제가 말씀드리죠. 날씨 이야기할 때나 시간 이야기할 때 it is 로 많이 써요. it's time 시간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시간인지 뒤에서 설명해 집니다. time to start 시작할 시간이에요. 우리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something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something to drink 마실 무언가에요. something to do 는 뭐에요? do 할 무언가 했죠. it's time to start start 시작할 time 시간이래요. 어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이제 갈 시간이에요. 라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it's time to go 영어 공부할 시간이요. 어떻게 써요? it's time to study english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죠? it's time to start 한번 따라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start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can you hear me? 라는 표현이 있어요. can you hear me? hear 듣다 라는 표현이 고요. me listen 같은 경우는 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는 건 listen이고요. hea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어 우리 이제 귀를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자연스럽게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것들 이 hear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둘 차이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can you 당신 할 수 있어요? hear 들을 수 있어요? me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멀리서 어 제 말 들리세요? can you hear me? 아니면 전화하다가 자꾸 전화 끊기는 것 같아요. 어 제 말 들리세요? 저 잘 들리세요? can you hear me? 어 내가 하는 말 니가 그냥 그 들리냐 들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장 can you hear me? 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물 한 잔 한번 먹을게요. 네 다음 장에 보면요. I was at home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뭘 강의할까요? 네 어 어떤 특정 장소 앞에는 at을 쓴다. 그죠? 어 어떤 특정한 장소 야 우리 스타벅스에서 보자. at 스타벅스 라고 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보자. at the 버스톱 이라고 해요. 나 집에 있었어 하면 우리 보통 I was in home 많이 떠올리십니다. 왜냐? 나 집 안에 있으니까 나 집에 있었어 라고 하면 I was in home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I was at 홈이 맞아요. 어 나 회사에 있어요. 어떻게 써요? I was at work I was at the office 라고 써요. 왜요? 네 어떤 장소 앞에는 at 특정 장소 앞에는 at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 너 어제 뭐 했어? 어 나 어제 집에 있었어? I was at home 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쵸 요거 어 자주 헷갈리는 거니까 눈여겨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문장 보면요 what did you hav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have 무슨 뜻이에요? 어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뭐 써놨습니까? 뭐 먹었어? 라고 써놨어요. have 가? 그죠? have dinner have lunch 할 때는 어떤 걸 먹다 라는 표현으로도 우리 have 씁니까 안 씁니까? 어 씁니다. 써요.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what 무엇을 did you 너는 과거에 have 가졌니?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가지고 있는 느낌 가졌니 라고 쓸 때도 have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어 what did you have? 뭐 어 너 뭐 먹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제가 밑에다 써놨죠. for breakfast for lunch for dinner 너 저녁 뭐 먹었어? 우리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쌤 그 먹다를 eat 써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what did you eat for lunch? 점심으로 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for dinner? 그러면 그러면 eat이랑 have 중에 뭘 더 많이 써요? 어 먹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eat을 쓸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have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저녁 뭐 먹었어요? for까지 붙여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보면요. that's what I thought 나왔어요. 어렵죠? 어 근데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that's는요. that is 그게 뭐라는 겁니다. what은요. 무엇이라고 제가 해석하라고 했죠. 문장 중간에 나오면요. I thought 이게 이제 문장 그 단어가 길어서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thought 하면요. think 생각하다의 과거형 생각했다는 거예요. what I thought 하면 무슨 뜻이에요? I thought 내가 생각했었던 what 그 무엇 시 바로 that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what I thought 는요.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거야.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그 무엇이야 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 야 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야 내 말이 내 말이 나도 내 생각도 똑같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 라고 that's what I thought 가 되고요. 어 저는 이제 요 시간까지 40분 거의 다 되도록 영어를 들으신 분이라면 영어의 뜻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문장 그냥 외우세요. 어디 공책에 써두시던지 아니면 열번 이야기 해보세요. that is what I thought 요런 형식의 문장이 많아요. 요 문장은 좀 뜯어보면 어 뜯어볼 시간이 있나 근데 that is that is 하면 이제 그것이고요. 우리 그 뭔가의 덩어리를 어 what I thought 라는 녀석이 받아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덩어리들을 알아야 덩어리 덩어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문장이 나중에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건 좀 어 입으로 좀 대내어주세요.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거야. 자주 쓴다기보다 문장 구조 자체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that's what I thought that's what I thought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t's not so good.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가 돼요. it's not 아니랍니다. so good.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음식이 어떤 뭐 어떤 물건이 it's not so good.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나 상태 사람 같은 거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참 많아요. 와 진짜 좋아요. 뭐 별로예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it's not so good. 한번 따라해볼까요? it's not so good. it's not so good.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마지막 장이에요. 어 마지막 장 첫 번째 문장은요. I just met him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met 은요. met 만나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 just met him인데요. 이 just가 어 뜻이 참 많아요. 제가 그 중에서 세 개만 좀 추려보자면 밑에다가 뜻 써놨습니다. 딱 어 딱 나한테 딱 맞아. just my signs 어 뭐 그리고 우리 막 이거 어 어떤 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걸 어디 박스에 넣는데 야 이거 진짜 완전 just하게 만든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it just 딱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이 문장 I just met him처럼요. I just 뭐 이제 방금 막 이제 방금 좀 전에 I just 이렇게 방금 막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아주 그냥 뭐 그냥 평범한 그냥 단지라고도 쓰여요. 뭐 예를 들자면 어 그 나이키 광고 보면 just do it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해버려. 아니면 뭐 it's just 뭐 이거 it's just an ordinary day 그러니까 이거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뭐 그냥 우리 그렇게 그냥 단지라고 쓸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세 가지인데 이거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그냥 뜻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자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자꾸 보다 보면 어 대충 어느 느낌이네? 하고 느낌이 와요. I just met him 나 방금 얘 방금 만났어 I met him은요 나 그 사람 만났어 인데요. 야 얘 걔 방금 만났어 I just 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지금 막 방금 just 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문장은요 she took my hand 라는 표현이 있고요. took t-o-o-k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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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무슨 뜻일까요? 네 진짜 많이 쓰는 표현 take 의 과거형이에요. take 이제 어떤 거 취하다 뭐 어떤 사람 뭐 데려다 주다 뭐 시간이 걸리다 뭐 버스를 타다 뭐 요런 표현 많이 쓰죠. take my hand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을 취해요. 잡았다는 얘기고요. she took my hand 그녀가 내 손을 과거에 잡았어요 라는 표현까지 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30개의 문장 여러분이랑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도 뭐 이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40분 따라오는데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친절한 영어교실 평생수강권 기회 될 때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아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지만요.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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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